나는 내가 도와준다. 이거 어떡해? 아! 아! 나 참는다. 이게 무슨 말이야? 아! 그랬어? 민트 뭐해요? 어젯데도 민트 위로봐요. 뭐야? 안 울었지요? 울면 안돼요 남자는? 민트는 울렸어요. 괜찮아. 민트는 누구에요? 지효에요? 지효, 아빠 혼자 살까요? 아니에요. 지효는 화장실에서 누워야 돼요? 안돼요. 형아는 보호기 자고? 엄마한테 이러지 말라니까 힘들어. 다 컸잖아. 이제 6살이다. 큰 형님이야. 큰 형하잖아. 우리 정륜이 하고 누가 일어났어? 누가 치워? 스티커 누가 일어났어? 봄이 나와. 봄이 나와. 봄이 나와. 봄이 나와. 봄이 나와. 봄이 나와.